라면 먹고 있을 라면 지금 한 8시 에이더클락 지금 간만에 실내에서 잤더니 너무 좋아 텐트를 안 치는데도 되게 따뜻해요 이 안이 그래서 텐트스플르트라고 하는데 매칭이 여기 있고 싸기만 하면 돼 싸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스포크 하나가 부러지는 바람에 어제 저녁에 스포크에 대해서 좀 유튜브로 검색을 했는데 그게 하나가 부러지면 그게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여러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유튜브 보니까 확실히 샵을 가야되요 샵을 가서 거기에 맞는 장비로 재단을 해가지고 스포크를 고쳐서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서 뭐 이렇게 부품이 있다고 고쳐서 갈 수 있고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스포크 스포크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서 밑에 그 스크류도 다시 재단을 해서 끼워야되니까 또 타이어도 제거하고 튜브도 제거하고 안에 있는 림을 림에서 스포크를 맞춰야되는건가 보더라구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고치는게 아니라 제가 봤을때 유레카? 유레카 많이 가서 고치는게 맞는거 같아요 근데 이제 짐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 오늘은 델롯데 스테이팍이 아니라 여기 크레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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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퍼 처치에서 오늘 하루는 시작할 뻔합니다 그리고 바깥 풍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전거도 있고 몰랐는데 이분 저의 홍니스 하신 분 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 I'm awake I'm awake Because you I thought you sleep I thought you sleep You wake up? Yeah, definitely Okay It's like 15 minutes and a half Okay Because I don't I don't want to bother you sleep Now explain what kind situation I am And I'm eating breakfast Aren't you hungry? I don't know We're awake We're awake Okay And I realized there's some more homestead food Not only There's more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여기 근처에 여기 교회다 보니까 안전한 불빛도 있고 해서 너무 꼼꼼한 친구들이 여기 좀 많이 오더라고요 한 10시 넘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저희를 봐도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안전했어요 옆에서 그 사람들이 저희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특별히 뭐 간섭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그냥 하루 자고 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건물 주위에서 건물 안은 못 들어오고 그런 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대요 이게 괜히 저녁에 문 열어주고 빵이라도 하나 주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전상 미안하긴 해도 우리만 이렇게 하이커 바이커들만 들어와서 자고 이 시설 이용하고 아침에 가는 거죠 호밍스들은 이 근처에도 계속 거주를 해버리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또 오늘 하루가 밝았어요 크레센트 샌파울 교회에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기 샌파울 성공회라고 하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성공회를 이제 떠나요 크레센시티고 자전거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 여기서 하루를 묵었고요 오늘 제드랑 같이 다음 행선지로 갈 것 같아요 프리마켓을 잠깐 갔다가 제드가 구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프루시나 베저블 식료품 이런 거 산다고 해서 거기 갔다가 워너원을 타고 거기가 아마 엑 엑 페라리인가 엑 페라리 라는 캠프그라운드에 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35마일 정도 됩니다 저 친구를 만나서 제드를 만나서 오늘 여기 어제 웜 샤워라는 곳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웜 샤워 익스피어 퍼스트타임 웜 샤워 익스피어 그래서 우리 저희는 그곳에 오샤워 익스피어 아 아 케리 그곳은 그곳은 프리마켓 네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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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녀가 그녀나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가 아 뭐지. , . . 오늘 하루에 왔는데 하버드가 여기 하버드에 오는 곳에 왔는데 지금 해비가 없는데, 지금 하버드가 왜 이렇게 하버드가 왔는데 그냥 여기 하버드가 왔는데 일단 101도? 네, 지금 101도. 한 버전이 한 번에 왔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냥 확인해봐요. 그럼 오늘의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생각. 이제 오픈을 빼면, 새벽에.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지 느슨가 있다면? 오 좀 보면. 네, 확실히 대결 무슨 수주인지 아, 나, 나이 더 큰 거 보다 보다, 나를 볼 수 있는 바람, 그 사는 저에게 5번 더 큰 거 보다 뭐하고 있는지? 네, 자 여기 크레센트 파머스 마켓입니다. 이렇게 둘러볼 경우는 없이 급하게만 갔는데 신기하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여행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모키드 살몬... 아 살몬을 파는구나. 너무 맛있어. 정말? 정말? 제가 샐몬 좋아해요. 하지만 샐몬 좋아해요. 샐몬 좋아해요. 저도 샐몬 좋아해요. 네. 에어리카가 우리 같이 샐몬 좋아해요. 정말? 네. 네. maan 많은 사람들은 인도 newcomers에 대뜸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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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신청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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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있어요. We are in the name of that location, it sounds like a Native American word. We both gone to a lot of places and we were both read through reservations. When he's gone, he's gone now. That's better. Why are you waiting on you guys to play someplace? 아름다운 거, 가면, 앞으로도 갈 것 같아요 우리 와우 또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알겠지? 먹은 한 번도 안되고 싶어요 아, 도둑이 이제? 예 오케이 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 thank you 너희가 너무 좋습니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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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앞으로 더 많이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라면을 먹었을때 그래서 저는 풀렸어요 누군가를 먹어요? 네, 이것은 pastries 이것은 pastries입니다 아, 네 오늘 이 pastries을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했을때 난 정말 사랑해요 내 라면 맛있어? 맛있어 음식이 필요해요 양해 주기를 바라 Floyd Typ 알 수 없는 걸까? 뭐읍 뭐읍 의사함이 궁금하게 하드다? 나 지금 너무 좋은데? 아 오요 질리? 아 very 좋은데요 넌 더 좋은데요 처음엔 보여줄게요 아오 root 저는 이렇게 그래서 수단을 한 번 걷고 아르긴 수단을 걸까? 마카롸을 드셔보실까요? 마카롸을 드셔보실까요? 마카롸을 드셔보실까요? 왜냐면 제디를 아직 블랙퍼스트를 안 먹었어요. 저는 아침에 라면하고... 제디를 아직 블랙퍼스트를 드셔보실까요? 저는... 그러면 블루마카노래... 즉 비주얼이 생겨요 왜냐면, 블랙퍼ête 점검에 안ches 저는 against 라면이에요 네 이게 잘지않고 나는 근육이 공개될던 와야만 네 지지에 ème 건가 아살소? 아살소? 할렐루야 아살소인거 아 오케이 야 먹어도 Simple 내가 뭘 입을 하나, 너무 맛있어 There might be dip it mine in that one It's pickle, not pickle Jalapeno Ah Jalapeno looarios요 넌 뭐지? 뭐? 요 were eating spicy stuff the other day 오늘 아침에 알았지 랩도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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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are you ready? Yep. I'm ready. I'm ready, sir. Sir. Oh, gee. OK. We have somewhere safe where we're at. We're actually staying at one of the churches. OK. Yeah, because I know the good bikes disappear sometimes. I knew somebody stopped at the gas station once, and they went in to buy something, and they came out, and the bike was fine. Yeah, luckily for me, this is a lot of weight, and it's really well-packed, so it's going to take a while for them to do anything. You know what? The homeless people who steal them are just stripping them when they get them, but they will steal one and... OK. Oh, don't worry. I've had my favorite big city, so... I mean... It's a little city, but bike isn't here, so... Yeah, it's kind of like the same for the big city. Like, but have a good day. I appreciate you doing that. Thanks for the auto-vice.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day. Okay. Let's go. Or a lot. I guess... To the right now,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 You can. How do you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전반적인 quote its ok I just wanted to break myself wow 봉사랑 네둘 여기가 바로 가야죠 여기 어디야? 저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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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여기 여기 아기파이 아기파이 어디가 바이러스 여기가 더 올라가고 여기가 더 올라가고 여기가 더 올라가고 이제는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고 오늘의 날 오늘의 날 오늘의 날 오늘의 날이 아까의 날이 오! sorry 처음으로 돌아가고 레드우드 내셔널 헨드 스테이파크 아멘